3마일 레스토하우스 3마일 레스토하우스 3마일 레스토하우스 저기가 3마일 레스토하우스입니다 왕봉이 6마일이 된다는거죠 3마일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처음 출발할 때 발랄에 있던 이 도움이 이제는 오히려 밑에서 위로 쳐다봐야 됩니다 붉은색 하얀색 젊은색의 조화가 이 캐니언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후축기가 한 마리 날아가고 길게 라인을 걷고 있습니다 띠구름 구름일까요 아니면 비행기가 지나간다랄까 자 힘들게 올라가야 할 계단이 우리가 내려온 흔적이 그대로입니다 자